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에 1시간씩 중국어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앞부분은 선생님과 잘 따라있고 뒷부분은 특기 연습 따로 있어요. 몇 분씩 잘 따라있고 마지막 가서 특기 연습을 혼자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니 따 이며마 니 따 이며마 백신 맞나요? 니 따 이며마 따 따 여기 따는 주사 맞다는 뜻이에요. 따 이며마 이 이며마 이 이 그때는 니 따 이며마 니 따 이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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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았어요? 이 롬다 이며마 따샘 번 따샘 번 니 따 이며마 니 따 이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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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급 마르세요. 이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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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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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대는 상인 말고 중독 중독 그대는 중독 그래서 다라요. 상인 두 한 번 상인 환자 해보세요. 非常好 상인 会 下 雨 会 下 雨 비가 울 越 下 雨 会 여기서는 뭐뭄 할 것이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会 下 雨 下 雨 비 내리다 비우다 会 下 雨 또 한 번 会 下 雨 下 雨 이 단어는 비우다에요. 한국사람에 대해는 下 雨 와 下 雨 이 두 개 단어가 항상 헷갈려요. 下 雨 雨 雨 雨 雨 雨 雨는 비우다에요. 바꿔서 쓰지 마세요. 下 雨 비우다 下 雨 会 下 雨 비가 우울 것입니다.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会 下 雨 开 空 跳 吧 开 空 跳 吧 エーオーク 을 켜세요. 开 開 跳 開 空 跳 開 開 孔 자를 跳 控 跳 부 控 跳 控 跳 控 跳 ض erne sink 溜 江 涵 些 迪 迪 consumer charger 空 얘기할 때도 바람이 나와서요. 空,空,调, 미소. 调,开,空,调, 바. 두 한 번. 开,空,调, 바. 혼자 보세요. 非常好,开,空,调, 바. 要拖鞋吗? 要拖鞋吗? 신발 벗을래요? 要拖鞋吗? 拖鞋. 신발 벗다. 拖는 벗다는 뜻이에요. 拖鞋. 要拖鞋吗? 再次. 要拖鞋吗? 要 뭐뭐 하려고 하다. 신발 벗을래요? 要拖鞋吗? 相对方 집에 들어갈 때 啊, 여기 신발 벗어야 되나? 啊, 안 벗어도 돼? 要拖鞋吗? 再次 한 번. 要拖鞋吗? 再次 한 번. 要拖鞋吗? 嗯, 여기拖鞋 이 발음은 슬리퍼와 똑같아요. 근데 한 잔은 달라요. 拖鞋. 拖鞋. 嗯. 拖鞋. 拖鞋. 똑같아요. 嗯. 要拖鞋吗? 短번. 要拖鞋吗?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要拖鞋吗? 有点后悔. 有点后悔. 后悔. 后悔. 后悔하다. 有点后悔. 中悔悔해요. 有点后悔. 再次一遍. 有点后悔. 特意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많이 써요. ケーク 먹다가 有点后悔. アイスクリーム 먹으면서 有点后悔. 这种 말을 되게 많이 써요. 有点后悔. 后悔. 读判本. 有点后悔. 后. 后. 后悔. 후啊. 你要 후悔. 你가后. 后. 后悔는 소리 나와야 돼요. 后悔. 读判本. 后悔. 다시. 后悔. 有点后悔. 读判本. 有点后悔. 다시. 다시. 有点后悔. 非常好. 有点后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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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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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앉으면 몸 안좋아하잖아요 허리 아프고 여기 아프고 아 어디 다 아파요 그러면 쭉 일어나서 움직여요 치라이 호동 호동 만약 친구가 아 나 허리 아파 나 목 아파 이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치라이 호동 호동 또 한 번 치라이 호동 호동 다시 치라이 호동 호동 치라이 호동 호동 또 한 번 치라이 호동 호동 지금 영상 보는 당신 또 일어나서 치라이 호동 호동 계속 앉으면 안 돼요 몸 아파요 오케이 치라이 호동 호동 환자 해보세요 非常好 치라이 호동 호동 치라이 호동 호동 요오동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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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더 정 시간, 얼마 동안? 야오덩 더 정 시간, 다시 한 번 야오덩 더 정 시간, 또 한 번 야오덩 더 정 시간 야, 우리 이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버스 기다릴 때, 아니면 상대방과 좀 기다리세요, 그대는 야오덩 더 정 시간, 이렇게 물어요 특히 음식 주문할 때, 아, 나 바빠 죽겠어, 빨리 가야 돼 근데 그 사장님은, 아,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오덩 더 정 시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 번, 야오덩 더 정 시간 다시, 야오덩 더 정 시간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야오덩 더 정 시간 服務態度不好 服務態度不好 서비스 태도 안 죽다 服務態度不好 服務, 서비스, 태도, 태도 不好 안 죽다 服務態度不好 또 한 번 또 한 번 服務態度不好 다시 한 번 服務態度不好 服, 얘기할 때 입술 이렇게 물어야 돼요 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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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is 福 福 福 福 福 動態度不好 努 換本 福 動態度不好 타시 福 動態度不好 환자又 살不 살요 非常好 우리는 뭐 가게 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할 때 상대방과 잘 안 해줘요 그때는 우리 화나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한 번 다시 옷 입거나 아니면 신발 신고 볼 때 아야 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소 시 얘기할 때 혀 말으세요 다시 한 번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안 좋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추정해줬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不合适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不合适 두 한 번 不合适 다시 不合适 상요 한 상 양차 이슈왕 콰지 두 한 번 게이 워 이슈왕 콰지 혼자 해보세요 중국어에서는 양사 많이 들어가요 이건 중국사람 말하는 형식이에요 영어 어 엔 이런처럼이에요 많이 써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양사는 진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는 게이 워 콰지 이렇게 나올 때 약간 말투 양사 빼면 약간 말투가 조금 명령 같아요 예의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게이 워 이슈왕 콰지 어 더 나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어떤 계획 있어요 주말 계획이 있어요 약속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요 주말 요시마 다 손 혼자 해보세요 베이청 하 주말 요시마 다 손 데이크 남겨주세요 주말 뭐해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 있어요 데이크 남겨주세요 타이 왔라 많이 늦어지다 타이 왔라 친구가 요한시에 종화 왔어요 가자 나가자 술 마시러 가자 그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미안해 타이 왔라 또 한 번 타이 왔라 거절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과 같이 오동일이 하면 조금 늦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해면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대는 타이 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이 왔라 아니면 어떤 병 고릴 때 처음에 고리된 빨리 병원 가면 바로 해결하는데 근데 이제 가면 수술 받아야 돼 그러면 타이 왔라 우리 강아지 타이 왔라 우리 강아지 전에 조금 빨리 병원 가면 약 먹어도 되는데 이제 수술 받아야 돼요 타이 왔라 타이 왔라 울고 싶어 진짜 동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아파요 타이 왔라 혼자 해보세요 가장好 타이 왔라 가이 회 자 집에 가야 한다 가이 회 자 다시 가이 회 자 집에 가야 한다 가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마지막 러는 오기 족사 가이 뭐 뭐 러 많이 붙었어요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예의 있다 좀 더 좋아요 가이 회 자 러 러 없으면 가이 회 자 말투 좀 세요 싸우는 것 같아요 가이 회 자 러 집에 가야 돼요 가이 회 자 러 집에 가야 한다 가이 회 자 러 혼자 얘기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기가 계속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야 가이 회 자 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친구가 친구와 같이 모의할 때 아 나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이 회 자 러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이 회 자 러 또 한 번 가이 회 자 러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가이 회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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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시 간 진 매 시 간 진 시 간 진 시 나 식다 간 진 개그치 다 매 시 간 진 개그치 식지 안 다 매 시 간 진 다 샹 번 매 시 간 진 깨끗이 시 간 진 여기 부 시간진 쓰면 안 돼요 시간진은 원래 결과 부 결과 부 부 정신은 매 부 써야 돼요 매 시간 진 매 시 간 진 이 말은 누구에게 얘기해요 남자분에게 많이 얘기해야 돼요 제가 관찰보면 많이 관찰봤어요 화장실 가는 남자구나 아니면 집에 도착하는 남자분들이 그곳은 식대 거의 다 1초 3초 바로 끝난 거예요 매 시 간 진 라고 옆에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매 시 간 진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순식대 몇 초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타이 롱러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전철을 했어요 전철 지하철에서 진짜 추워요 요즘에 타이 롱러 너무 춥다 렌장구에 있는 것 같아요 타이 롱러 그 에어컨은 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타이 롱러 저 지하철 타 때 맞다 외톡 가져가요 타이 롱러 너무 추워요 다시 한번 타이 롱러 혼자 보세요 非常好 타이 롱러 少吃点 두판 번 少吃点 다시 少吃点 少 좀 그만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 말투 줄 수 있어요 좀 그만하세요 는 듯이 쇼우 동사덜 많이 붙었어요 쇼우 동사덜 쇼우 치 뎌 그만 먹으세요 조금 먹으세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쇼우 치 뎌 또 한 번 또 한 번 쇼우 치 뎌 다시 쇼우 치 뎌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쇼우 초 뎌 또 한 번 쇼우 초 뎌 담배 많이 피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쇼우 흐 뎌 또 한 번 쇼우 흐 뎌 술 그만 마세요 쇼우 뭐뭐들 잘 기억했어요 쇼우 치 뎌 쇼우 치 뎌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말해야 돼 쇼우 치 뎌 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분들은 순순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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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 번씩 이구면 그다음 밥 먹어요 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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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뎌 러 또 한 번 매 뎌 러 배터리 나갔어요 배터리 없어요 매 뎌 러 뎌 뎌는 전기 배터리는 뜻이에요 매 뭐뭐러 뭐뭐떨어졌어요 뭐뭐떨어졌어요 매 뒤에 명사 붙을수때 마지막 러 붙어쓸 수 있어요 매 뎌 러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붙어쓰는 거야 매 뭐뭐러 근데 매 뒤에 동사 있을 때는 마지막 러 붙어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매 쇼러 이거 아니야 그냥 매 쇼 이렇게요 매 뎌 러 배터리 없어요 매 뎌 러 또 한 번 매 뎌 러 배터리 없어요 혼자 해보세요 책상 좀 정리해주세요 다 돼요 책상 좀 치우세요 또 한 번 칭리 이샤 주어즈 다시 칭리 이샤 주어즈 이 말은 언제 써요 식당 갈때 쓸 수 있어요 만약 이 식당 좀 바빠요 그러면 에어바스에게 좀 치우세요 그러면 칭리 이샤 주어즈 라고 말하면 돼요 다시 한 번 칭리 이샤 주어즈 주어즈 도 한 번 칭리 이샤 주어즈 타시 칭리 이샤 주어즈 주어즈 훈제 还不这样 주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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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 니 샹 철 철 철 Ober 또 한 번 니 샹 철 철 철 철 철 다시 니 샹 철 철 철 철 하고 싶다 치 먹다 철 철 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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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요? 你想吃什么? 뭐 먹고 싶어? 你想吃什么? 또 한 번 你想 吃什么? 언제 했어요? 주문할 때 친구에게 물어요 你想吃什么? 친구가 我想吃 얘기하시면 돼요 你想吃什么?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你想吃什么? 다이자이家리 두 한 번 다이자이家리 다시 다이자이家리 다이자이家리 그냥 집에 있어요 다이는 머무르다 그냥 있다는 뜻이에요 자이자 집에서 리 안에 다이자이家리 그냥 집에 있어 친구 종화 왔어 어디야? 그냥 집에 있어 다이자이家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이자이家리 다시 다이자이家리 또 한 번 다이자이家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이자이家리 이렇게요 다시 다이자이家리 혼자 해보세요 다이자이家리 파이자이家리 이 합사업이에요 파이는 동사 쩌는 명사예요 파이는 찍다 쩌는 사진 파이좌 이 장은 한 장이요 사진 한 장 파이장 쩌 쩌 사진 한 장 찍자 파이장 쩌 쩌 친한 친구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파이장 쩌 또 한 번 파이장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얘기할 때 혀 마르세요 파이장 쩌 쩌 사진 한 장 찍자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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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버스 타요 쩌 쩌 쩌 쩌 쩌 쩌 여기서는 탔다요 안다는 뜻이 있지만 타다 타다 여기서는 타다요 쩌 몇 번 버스 루 여기서는 길는 뜻이 아니고 번요 몇 번 앞에 숫자 넣어주세요 쩌 수어치루 공공취체처 잘 따라 익었어요. 그러면 뒤에 특이 연습도 좀 해보세요. 기여하는지 잘하는지 좀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잘 기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고로와 깜찍! 백신 맞으시나요? 니 다 이메우 마? 상잉라 중독되었어요. 상잉라 비가 올 것입니다. 상잉라 에어컨을 켜세요. 开空调吧 要脱鞋吗? 要脱鞋吗? 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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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흥 有点 后흥 有点 后흥 有点 后흥 后흥 요디야 좀 후회해요. 有点后悔 有点后悔 起来活动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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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요. 치 라이, 호동 호동 치 라이, 호동 호동 야오 던 더 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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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야오 던 더 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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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아요 안 맞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젓가락 주세요 给我一双筷子 给我一双筷子 周末有什么打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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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晚了 太晚了 该回家了 该回家了 没洗干净 没洗干净 太冷了 太冷了 少吃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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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책상을 치우세요. 뭐 먹을래요? 니샹 치슨마? 니샹 치슨마? 그냥 집에 있어요. 니샹 치우세요. 니샹 치우세요. 파이 이증 쬐어봐. 파이 이증 쬐어봐. 사진 한 장 찍어요. 파이 이증 쬐어봐. 파이 이증 쬐어봐. 몇 번 버스를 타요? 파이 이증 쬐어봐. 파이 이증 쬐어봐. 파이 이증 쬐어봐. 파이 이증 쬐어봐.